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S입니다 오늘은... 짠! PCIe SSD에요 WD 블랙인데 4K로 촬영을 하고 편집을 하다보면 용량이 부족해요 그... 몇 번 SSD 관련한 건 얘기를 했었는데 또 부족해서 또 샀어요 사실 WD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샌디스크로 인수해서 만든 거랑 그니까 전시는 샌디스크인 거죠 사실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고 WD 블랙이라서 최상위 라이넘인데 의외로 저기에요 그... TLC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 블랙에는 MLC를 넣어야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뭐 그거는 글쎄요 사실 단가를 제외하면 TLC가 MLC보다 나을 게 없죠 MLC는 SLC보다도 나을 게 없고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여하튼 고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단가로 봤을 때 삼성 거보다 꽤 저렴해요 삼성에 지금 960, Evo와 프로가 있죠 Evo와 프로가 있는데 걔네가... 30... 얼마라... 512GB 기준으로 30가 얼마고 얘가 27만 얼마니까 한 4,5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고 별다란 부품은 없어요 SSD는 뭐 제가 뜯으면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얘가 되게 빨라요 512GB 기준으로 순차 읽기가 초당 2,050MB 쓰기가 800MB 256GB는 읽기는 똑같고 쓰기가 800에서 700MB로 낮아지고 랜덤 읽기 4Kg Iops는 17만 쓰기는 134,000 정도가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56GB로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읽기는 똑같고 쓰기만 134,000에서 13만으로 그래서 성능 자체는 되게 훌륭한데 960, Evo가 한 3000 정도 나오니까 이제 그 가격과 그 차이를 감수할 수 있는지 만 생각해보면 되겠죠 일단 오늘 거는 그냥 SSD 샀다 좋은 거다 비싼 거다 정도로 자랑으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WD Black PCIe SSD였습니다 NVMe니까 보드에 따라서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SATA3 정도까지만 되는 데서는 얘가 안 되든지 성능이 좀 낮게 나오든지 할 건데 여하튼 그건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요즘 요렇게 나와요 요즘 업그레이드 안 하신 분들 모르시죠 M.2가 요렇게 작아요 근데 512GB가 들어있다 삼성분은 아마 2TB까지 있을까 2TB가 3TB가 여하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요렇게 생겼어요 끝